필요와 욕구 사이의 경계 필요 라는게 있고 욕구라는 얘기는 우리가 뭔가를 원하는 거 있죠 이 원하는 거 사이에 어떤 경계가 있다 it 들어갔고 여기 들어간 it은 가주어 critical은 중요한 여기 as 에서 이때 as 는 할 때 recreate 는 다시 만드는 거야 재창조 하다 이렇게 돼 mutual provision 에서 상호 공급 이는 뭐뭐 해서 지속가능한 형태로 지속가능한 형태에서 우리가 상호 공급을 재창조 할 때 it 가주어 뒤에 that 이하가 중요하다 이때 that 이하는 이때 that 은 명사절 that이고 기 것이고 이쪽이 뭐다 진주어 그러니까 해석은 여기부터 하는데 지속가능한 형태로 상호 공급을 재창조 할 때 that 이하가 중요하고 keep track of는 파악하다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라인은 선이죠 선이란 얘기니까 경계야 between a and b니까 a 와 b 사이에 믿음 필요 그리고 원트 욕구 필요한 건 내가 꼭 있어야 되는 거고 원한다라는 건 없어도 되는 거 그냥 원하는 거 가지고 싶은 거 우리가 지금 첫 문장이 들어가는 거는 필요와 욕구의 경계를 파악한다 그랬으니까 경계를 파악이 중요하다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첫 문장은 필요와 욕구의 경계 파악이 중요하다 이 얘기야 여기 좀 말이 어렵게 들어갔는데 지속가능한 형태로 상호 공급을 재창조한다 그랬어 그런데 지속가능한 형태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속가능은 보통 환경이잖아 그러니까 말을 좀 쉽게 이해하면 환경을 유지 그러니까 자연을 환경이라는 얘기는 자연이잖아 자연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 상호 공급이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야 자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때 필요와 욕구 사이의 경계를 파악을 하자 그래서 여기 첫 문장은 필요와 욕구 사이의 경계 파악이 중요하다 It is critical 중요하다 Keep track of 파악하는 거야 Keep track of the line between need and want 이게 지금 중요하다 자 while은 뭐뭐이지만 이렇게 돼 permanent는 영구적인 장소 사람들을 위해서 지구상의 사람들을 위한 영구적인 장소는 require 동사야 필요로 한다 that 이하를 필요로 하지만 이렇게 돼 that 이하 뭐야 우리의 욕구가 be, 4이니까는 충족해야 된다 이게 require이기 때문에 이게 be 요구 동사 들어갔으면은 that, 주어, 슈드 동사 원형이나 동사 원형 이렇게 돼 자 지구가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은 필요를 충족해야 하지만 이렇게 됐단 말이야 지구니까 이 세상에 여기가 세상이야 세상에 사람들이 살기 위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야 돼 그럼 뭐가 돼야 돼? 욕구가 충족이 돼야 돼 세상에 살기는 욕구가 충족이 되지만 다시 사람들이 주어야 사람들인데 gathering about themselves quantity of unnecessary goods가 앞에 있는 사람들을 수직해주고 있고 불필요한 많은 물건들을 모으는 사람들이야 while 반면에 다른 사람들을 내 부족해 음식과 쉘터, 쉼터가 음식과 거처가 다른 사람들은 부족한데 불필요한 많은 물건을 모으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주어 can not이 동사 can not be part, 될 수 없다 durable이니까는 영속성 있는 order는 체제, 질서의 일부가 될 수는 없다 그럼 세상이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욕구가 충족돼야 돼 욕구라는 얘기는 밥 먹고 자고 어떤 기본적인 게 필요가 되긴 하지만 사람들이야 근데 불필요한 물건을 모으는 사람들은 어떤 체제의 일부가 되진 않는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음식이 부족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고 또 others가 있는데 이 어떤 사람들은 부족해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불필요한 거를 불필요함을 모은다 이렇게 되잖아 자 이런 사람들이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데 불필요한 걸 모으는 사람들은 체제의 part, 부분이 되지는 못한다 그럼 지금 글 읽은 거 보면 첫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경계를 좀 파악하자 필요와 욕구 사이에 keep track of the line between need and want를 파악하는 건 critical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공급을 만들 때 그래서 욕구와 필요의 경계를 파악하자 라고 얘기를 했고 살기 위해서는 욕구가 충족돼야 돼 our need be met 욕구가 충족돼야 되지만 불필요한 물건을 모으는 사람들은 체제의 일부가 될 수 없어 세상이 지속가능하다고 그랬죠 세상이 계속되는 세상의 일부가 될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은 굶어죽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구분을 하자 그 다음에 얘네는 어떻게 된다? 체제의 일부가 될 수 없다 불필요한 걸 모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굶어죽고 있는데 불필요한 걸 모으는 사람들이니까 얘네는 다른 말로 하자면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얘네는 체제의 일부가 되지 못해 society 사회야 oppress은 억압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데 bloat itself는 배를 불리다 to는 부사의 목적 뭐뭐하기 위해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회는 그러니까 여기서 불필요한 물건을 모으는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또 억압하는 거야 자 그런 사회는 일, 나, 스탑 멈추지 않는다 foreign nation은 외국이야 undermining, 해치다 피해를 주다 외국을 해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지금 다른 불필요한 물건을 모아 다른 사람들 걸 뺏어서 모아 근데 다른 나라에서 식는지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야 the ethic 그 윤리는 그 윤리라니까 그 생각은 그 정신은 표현한다 exploitation은 착취 atom은 국내 자기 나라에서의 착취로 그 모습이 또 드러난단 말이야 그러면 첫 문장은 구분을 하자 필요와 욕구 사이의 경계를 그 다음에 불필요한 물건을 모으는 사람들은 체제의 일부가 되지는 못한다 그 다음에 배를 불리는 사람들 이렇게 들어갔죠 배 불리는 사람들 얘기가 들어갔어? 이게 근데 해외에서 불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가 지금 들어간 거야 얘기가 뭐 딴 데로 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이거야 필요와 욕구 사이의 경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는 이 부분을 놓치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가야지 이 부분을 놓치면 내가 뭐하고 있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와일은 뭐뭐이지만 이렇게 돼 인제니어티는 창의성 창의성과 하드, 노력은 여전히 이끌어 인플로드, 향상된 환경을 이끌지만 에즈는 뭐뭐함에 따라 커뮤니티가 그들의 효과적인 지역 리졸스 자원을 사용을 증진시킴에 따라 그러니까 자원 사용이 어떻게 돼? 자원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창의력과 독창성은 향상된 환경이 있어 자원 사용이 많아져 그래서 창의력, 노력으로 어떻게 된다? 사회가 향상이 된다 되지만 왜는 이제 뭐뭐 했을 때 자 우리의 성취된 그 부가 at the expense of 희생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희생을 했을 때 그럼 지금 여기서 들어간 거는 커뮤니티가 그들의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을 늘려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면은 창의성과 노력은 향상된 상황으로 이끌지 미끌어 하지만 그 부가 향상된 그 상황이란 얘기는 성취된 부를 얘기하겠죠 이게 다른 사람들을 희생을 하게 되죠 그럼 많은 good will이니까는 많은 선의의 노력과 리졸스, 자원은 사라질 거다 뭘로? 분노, 반란, 억압 레젠트먼트, 반란, 억압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원의 사용으로 창의적 노력이 들어가서 사회가 향상이 돼 하지만 이런 상황이 누군가의 희생이 되게 되죠 희생이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그 향상이 없어진다 이루어진다면 선의의 노력 자원이 없어지게 된다 얘기가 지금 들어갔는데 이 얘기도 왜 들어갔어? 첫 문장이야 필요와 욕구의 경계 파악이 중요하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갔고 누군가가 좀 많이 갖는 사람들이 있다 해외에서도 많이 갖고 국내에서도 많이 갖는다 그래서 자원으로 어떤 잘 사는 상황 Improved Circumstance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면은 그런 좋은 것들이 자원들이 비, 로스트 사라지는 거야 뭐로? 분노나 반란이나 억압으로 사라져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보너스는 이용 가능해 모두에게 왜는 뭐뭐 했을 때 발달의 초점이 여기가 이제 빈칸이죠 확보하고 향상시키는 거야 모두를 위한 삶의 질을 확보하고 향상시켰을 때 커다란 보너스가 모두에게 이용 가능하다 그러면 처음에 지금 구분을 하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건 뭐야? 저 불평등에 누군가는 많이 가졌어 다른 사람들을 희생을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Will be, 로스트 사라진다 그랬어 분노나 반란이나 억압 때문에 그 좋은 것들이 사라져 누군가를 희생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사라지니까 약간 여기서는 빈부격차 얘기 이런 게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커다란 보너스야 좋은 게 모든 사람한테 이용 가능해 그래서 빈부격차죠 그럼 여기 어떻게 돼? 빈부격차가 없을 때 공평할 때 그때 보너스가 있겠지 여기서는 지금 안 좋은 얘기만 있었으니까 여기는 지금 빈부격차 이런 얘기가 들어갔잖아 빈부격차가 있을 때는 be, 로스트 사라진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이용 보너스가 있으려고 하면 빈부격차가 없어야 되니까 빈부격차가 없다 공평하다 발달의 측면이 뭐하는 거냐면 모두를 위한 삶의 품질을 모두가 공평하게 갈 수 있을 때 그래서 답은 1번 왔을 때